휴일 저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큰 불이 잡혔으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8명이 연기를 흡입해 예수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창고로 사용되는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창고로 사용됩니다.